안녕하세요 다니엘 룩입니다. 오늘은 롤리폴리 병넘기 챌린지를 할 겁니다. 1단계는 500ml 물병입니다. 물병의 높이는 21cm입니다. 이쯤은 가볍게 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롤리폴리 역시 한 번에 성공합니다. 2단계는 휴지 한층 플러스 500ml 물병입니다. 2단계 또한 롤리폴리가 한 번에 성공해버립니다. 롤리는 하기 싫은지 버티다가 롤리가 간식봉지를 건드리지 말자 바로 넘어오는군요. 역시 간식의 최고입니다. 3단계는 휴지 2층 플러스 500ml 물병입니다. 롤리가 첫 번째 시도에 걸려서 엄청 놀랐습니다. 롤리가 평상시에 엄청 높이 잘 뛰는데 이기에 걸리다니 물병이 넘어진 틈으로 폴리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폴리는 아직 본인이 애기인 줄 아는 것 같습니다. 너 귀로 넘어 폴리야. 너 엄청 무거워. 두 번째 시도에서 롤리가 성공해버립니다. 폴리는 평상시에도 귀찮아하는 고양이라서 안해줄 줄 알았는데 간식의 유혹에 넘어와서 잘 넘어와주네요. 4단계는 휴지 3층 플러스 500ml 물병입니다. 이번에도 역시 첫 번째 시도엔 걸립니다. 높이를 맞추는 시도가 필요한 건지 인생의 첫 벽이라 그런지 계속 걸리네요. 두 번째 만에 폴리는 성공했지만 롤리는 세 번이나 뛰었는데 세 번이 다 걸려버립니다. 롤리가 폴리보다 점프를 못한다는 사실에 좀 많이 놀랐습니다. 5단계는 휴지 4층 플러스 500ml 물병입니다. 4단계에서 세 번이나 실패했던 롤리가 한 번만에 5단계를 바로 넘어버립니다. 역시 힘 조절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. 한 번에 성공하는 김 롤리 역시 폴리는 뛰기 싫은지 저 틈 사이로 지나오는데 아 너무 귀엽네요. 저거 찍고 뽀뽀 열 번 했다가 사이가 더 안 좋아졌어요 폴리랑. 다시 한 번 해도 롤리는 가볍게 뛰어넘군요. 폴리는 또 조금 낮은 곳으로 넘어오길래 또 뽀뽀 한 번 했다가 사이가 더 안 좋아졌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이라고 말하자 폴리가 넘어버렸습니다. 역시 폴리는 저의 사랑을 먹고 사는 것 같습니다. 전 미움을 받고요. 어디까지 할 수 있나 계속하고 싶었지만 집에 휴지가 부족한 관계로 다음 편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탄이의 이룩이었습니다. 끝 끝 끝 끝 감사합니다.